3,400년 전 애국 그리고 2011년 다시 주목받은 이집트 2011년 1월 25일부터 18일 동안 전세계 언론은 매일 실시간으로 이집트에 관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주화 혁명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던 중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다치기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이집트의 대통령 이름이 무바라크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30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이집트 국민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민주혁명의 승리는 아프리카와 아랍 전체로 퍼져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아마 3,400년 전 출애굽 사건 이후 처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이집트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집트가 오늘날도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 어떤 유물보다도 이집트의 미라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점과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이집트는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유명한 여왕 이야기로 이집트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왕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년에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 나라들은 이집트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서 전시하면서 아직도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BC 20세기경부터 즉 4000년 전에 이미 최첨단 산업인 농업을 선도했고 이후 최첨단 무기들인 병거들을 특별 병고와 일반 병고로 구분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물론 출애국 당시 홍해 모두 수장시키긴 했지만요. 지금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가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또 한때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견제할 만큼 세력을 키웠던 적도 있고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카르낙 신전, 오벨리스크 등의 건축물들도 모두 놀랍지만 미라의 비밀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옛날에 요셉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해서 120만 명의 무인금 노동력을 확보해 상상초월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고 인구조절 정책을 펴서 히브리 혈통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든 무서운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일찍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천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집트를 한마디로 정의한 가장 대표적인 컨셉입니다. 한강이나 라인강, 센강, 템즈강 등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강을 중심으로 수도를 삼아 나라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그러하듯이 일찍이 강을 이용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일찍이 나일강의 장점을 잘 살려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고대 군동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5대 제국들이 모두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같이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것을 보면 이집트가 얼마나 풍요롭고 매력있는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집트를 포함해서 6대 제국을 정리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본격적인 제국으로 정리하기엔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이 가진 제국에 대한 야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때에 홍해의 무기들과 장군들이 수장되면서 제국 수립에 대한 야망을 일단 접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요시아 왕 때에 애국의 바로 누구 왕이 다시 한번 제국의 야망을 불살랐으나 오히려 바벨론에게 통째로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 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차례로 나라를 빼앗겼으니 실제적인 제국으로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5대 제국을 다루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이집트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는 2011년 이집트만큼이나 고대의 애국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단 애국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이라는 단위도 없을 때 요셉을 의지하여 야곱의 대가족 70명이 애국에 내려간 그저 한 족장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국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배국과 출애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배국을 앞두고 약속 있던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국으로 내려간 히브리인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민족이라는 단위에 걸맞을 만큼의 숫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것이 애국 민족에게는 긴장을 가져오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본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때 애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애국의 야망인 제국에 히브리인의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국은 히브리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죽이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의 인구가 늘어 그들의 힘이 강해진다면 애국 군인이 정복을 위해 자국을 비운 동안 히브리 남자들이 외부 침략 세력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가 애국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회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국의 정책은 일정 실효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지도자 모세의 출현은 애국이 제국의 길로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출현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애국 경제력의 추락과 군사력의 홍해수장이라는 국가적 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사실 모세가 애국에 나타나 히브리 민족의 출현국 이슈를 들고 나왔을 초기에는 고대 근동의 이목을 전혀 집중시킬 수 없었습니다. 뉴스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상을 뒤엎는 싸움하면 생각나는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처럼 상상초월의 결과 덕분에 두 민족의 충돌은 고대 근동 세계를 흔들었고 급기야 가난, 여리고성의 라합같은 여인의 귀에까지 그 사실이 국제 뉴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출현국 사건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사건이었고 고대 근동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유명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3400년 전의 출애국사클은 고대 근동의 국제 뉴스 실시간 검색 1위를 하였을 것입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탄꾼들에게 말합니다. 여왁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라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왁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질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왁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왁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의 증언에 의하면 국제 뉴스를 통해 히브리 민족의 활약상이 고대 군동을 뒤흔들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3,400년 전에 애굽에 관련한 국제 뉴스는 추락하는 애굽의 소식이었고 2011년에 이집트의 뉴스는 국민들의 힘으로 30년 만에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 이야기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문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나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하여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민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범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부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나라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쌍둥이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에설을 통해 애돔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추리국기를 통해서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스케일이 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 개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대전제가 이미 창세기 추리국기에서 정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B.18세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나라, 민족, 세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중요한 화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 가정은 물론이고 한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란 또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란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넘은 민족주의의 강도가 너무 과해지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이쯤이 단어의 어미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총리인 요셉이 가나안에서 온 형들과 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장면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총리 공간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열두 형제의 식사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는 장면이 어딘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물론 요셉이 형들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민족의 민족 우월성을 드러낸 일종의 우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민주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민족주의 등 어떤 단어에 주의가 붙으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나라에서 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한 민족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주변 여타 다른 민족은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통해 일본의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큰 고통을 겪은 민족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민족주의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국제관계의 평화는 없어집니다.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국은 임페리움의 소거적 개념입니다. 임페리움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재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는 군사적 총수가 가진 최고 권위를 의미했지만 거기서부터 지배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가 파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근대 초기 제국의 의미는 이러한 로마 시대의 선례와 거기서 파생된 유사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제국은 상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권력을 그리고 거기서 확대된 의미로 자치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신성로마 제국처럼 공통된 최고 권위자에 의해 지배되는 다양한 영토와 신민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제국 형성을 꿈꾸고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면 주변 나라들은 모두 국가적 외교안보적 비상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제국은 예전에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남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해 가는 형태들을 말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130만 명이나 확보함으로 충분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정 숫자를 상비군인화 함으로 군사력을 통해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나라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주력부대 18만 5천명의 군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제국주의를 펼쳤던 점을 상기한다면 다윗시대 130만 명의 상비군인화가 가능한 숫자는 아수르식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요합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오 요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고 표현하면 나라 전체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추레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즉 가나안의 경계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 또 다른 말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큰 국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국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종 다윗이라고까지 명명하시며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사장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오백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본격적으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은 둘 다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도 제사장 나라도 모든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지요. 차이점은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민족 대 민족을 동등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바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근간이 모세떼 레위기를 통해서 명료하게 정리됩니다. 때문에 레위기를 놓치면 앞으로 펼쳐질 5대 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무궁국식을 먹다가 세국식으로 말미암아 무궁국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즉 제사장 나라 경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공급받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국은 경제와 국방 문제를 축으로 주변 온 나라를 흔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바로 제국의 본질인 것이지요.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애국 총리 요셉과 애국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애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요셉과의 관련 때문입니다. 야국의 열한 번째 아들이자 야국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반전을 경험합니다. 애국에서 종생활, 가정총무생활, 억울한 죄수신분을 거쳐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애국 총리의 자리에 올라 다시 형들과 제외하는 말 그대로 반전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폴 존슨은 다음과 같이 극찬하며 요셉을 평가했습니다. 요셉은 명석하고 기민하며 지각이 뛰어났고 상상력이 풍부했으며 뛰어난 이상주의자일 뿐 아니라 복잡한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조용하며 근면했으며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였고 지적인 면에서도 뛰어났기에 자기 민족을 위해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 요셉이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애국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이 풍년관리와 흉년이란 국가재난관리를 통해 고대 근동에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놀라운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국가 비상 행정체제로 전환 후 수확량 중 5분의 1씩 각 성업에 쌓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5분의 2는 많고 10분의 1은 적고 중앙에서 적치하면 모으는 데와 나누는 데 행정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목축산업 지식과 보디발집에서 배운 농경산업 지식과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배운 교도행정의 교육이 요셉을 놀라운 실력자로 키웠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면 요셉은 바로를 14분 정도 만나고 왕이 주는 괜찮은 선물 하나 챙겨들고 왕궁으로부터 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안은 바로로 하여금 14년의 권력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요셉의 모습이 유감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보아서 알듯이 목축업의 천재였습니다. 목축업의 천재답게 야곱은 외삼촌을 향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습니다. 야곱은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뱀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뱀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더니 그 결과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아졌습니다. 목축업 천재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 당시 애굽에서 가증이 여겼던 목축업이 아닌 최첨단 산업인 농업에서 또다시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가장 핫 이슈인 풍년과 흉년을 말하고 곡식 저장에 지방 분권을 내놓아 전국적 안정을 도모하는 매뉴얼을 제시했으니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으므로 바로왕 개인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고대 군동의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효과를 매우 크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왕은 풍년 7년 후 다음해에 풍년이 오길 원했을까요? 흉년이 오길 원했을까요? 풍년이요? 만약 8년째에도 풍년이 든다면 바로의 왕실 제정은 바닥났을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애굽 왕실은 제정의 많은 부부를 백성의 농작물을 사들이는데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흉년이 와야 7년간 비축해둔 식량을 고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당과 가난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당과 가난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후 이런 경제적 축척을 기반으로 애굽은 제국을 꿈꾸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제국의 기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니까요. 어쨌든 요셉이 총리 9년 차에 아버지와 가족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이때 애굽 상황은 2년의 흉년 경험으로 남은 5년 흉년의 끔찍함이 충분히 예고된 때입니다. 한마디로 총리 요셉 몸값이 가장 금값일 때입니다. 요셉은 흉년 때문에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애굽에 수백 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출애굽시키실 것이라는 아버지 야굽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당시 최첨단 산업인 농업천재 요셉은 목축업을 가징이 여기는 애굽인들과의 혼맥 차단을 결심한 후 목축업 선택의 카드를 뽑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 형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최종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한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든 역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요셉이 가족들의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했다면 당장은 가징이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애굽 사람들과의 혼사가 이어졌을 것이고 민족은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70명의 가족을 입애굽시킴으로써 민족을 잃은 후 출애굽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민족을 위해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흉년 처음에는 돈을 주고 애굽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 놓은 식량을 샀습니다. 그 후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가져와 식량을 사고 가축도 다 팔고 나자 자신들의 몸과 논밭을 팔아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애굽 백성은 종자를 주면 살 수 있고 논밭도 황폐해지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살고 죽게 됨이 요셉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요셉이 5분의 1 토지법을 세운 것입니다. 이 토지법은 이후 로마 제국시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계속되는 생명력이 1500년 이상 가는 토지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당신들의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나 여기 종자가 있으니 당신들은 그 땅에 뿌리시고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당신들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시오. 요셉의 이 멋진 제안을 들은 애굽 백성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리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이 애굽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자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은 요셉에게 명예를 선물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굽의 장례식 때 힘을 발휘합니다. 야굽의 장례는 71장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국장급입니다. 사실 야굽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애굽을 위해 국가적 공헌 같은 것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굽의 국장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에 대한 애굽 왕실과 백성의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요셉이 14년의 총리를 마치고도 12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굽의 장례를 국가행사로 확대한 것은 아버지 야굽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통해 먼 미래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연습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샌땅에 남겼습니다. 그때 병구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으니 장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굽했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한 백성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여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세월이 더 지나 요셉도 그의 조상들처럼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요셉은 그의 가문에서도 애굽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후 출애국기로 가면 요셉을 알거나 알지 못함이 역사가 바뀌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죽은 후 해골까지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40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국대에 들고 나가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우수와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한 땅을 정복한 후에 세겜에 장사됩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매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은 잊혀지지 않고 출애국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실행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페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국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의 출현은 결국 출애국의 때가 왔다는 신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왕자 모세와 애굽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국기의 시작은 공기부터 다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의 출현은 히브리인을 긴장시켰고 놀랄만큼 불어난 히브리인의 숫자는 애굽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에 시동을 걸고 있던 애굽은 근동의 주변 국가들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내에 히브리인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은 먼저 히브리인을 건축현장으로 내몰아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여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인구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나자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둡니다. 따라서 애굽의 정책은 히브리 산파들의 비협조로 처음에는 크게 신호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국을 염두에 둔 애굽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한 간접적 압력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스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류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에 이런 끔찍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을 때 히브리 집안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왔던 그의 가족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상에 둡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아주 잘합니다. 나일강가에서 애굽 공주에 의해 발견된 갈대상자 그 상자 안에서 있던 아기 모세 그 후 애굽 왕실에서 자라나는 왕자 모세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오히려 망명길의 길을 떠나는 모세 40년이 지난 후 애굽으로 돌아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세와 바로의 아홉 번의 협상 아홉 번의 협상에 동력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재앙 그러나 결국 협상 결렬 이렇게 우리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10가지 재앙이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3D 영상 이상의 충격적 자극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맞은편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긴장이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전직 왕자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의 노조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까지는 앉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왕자 정도 되어야 협상 테이블에 앉게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와의 협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40년간 애굽 왕실의 왕자로 살게 하셨던 깊은 뜻을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요구와 바로왕의 입장이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당연했겠지요. 모세의 요구는 자기네 민족이 원래 가나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왕의 입장은 애굽 경제의 근간이 되는 남자만도 60만 명이나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노예들을 절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협상이 결렬되고 바로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모세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모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 후 모세가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각 집의 장자들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모은 땅에 전무후모한 큰 부르지짐이 있으리라. 아홉 번째 협상 결렬 후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사건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그 후 14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고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6월절의 처음 시작이 바로 애굽에서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은 이후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첫 명절이 되고 6월절을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6월절은 애굽에게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아비규환의 날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밤중에 여왁께서 애굽당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전부 치십니다. 그러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시라와 모든 애굽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지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어가는 그 무서운 밤에 바로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세를 지도자로 한 출애굽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이었고 출발지는 곳곳성 라암셋이었으며 출애굽의 일원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또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제국의 추락 홍해 사건 이야기입니다. 집에 초상이 나면 가문 전체가 거의 올스톱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어떤 중요한 약속도 약속이나 한 듯 다 취소되고 이 취소는 충분히 존중됩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모든 가정에 초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왕의 장자에서부터 애굽 전체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었으니 나라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난 바로 그 밤에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인원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까지도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개수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아 출애굽대의 여자와 노인 그리고 유아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크게는 250만 명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동반했으니 그 행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로 방향을 잡습니다. 블레셋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한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40년간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가 내려 백성이 농사짓지 않고도 매일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는 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율법 공부는 이후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변모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출애굽후 두 번째 기적인 홍해 사건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일을 후회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할수록 그들의 노동력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물론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바로는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습니다. 여왁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수본 맞은편 비하희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지치지 않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이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하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내밀게 하여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국의 군대도 놀라운 믿음으로 바닷길로 직진합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 속 길 가운데 있는 애국 군대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바퀴가 벗겨진 병거들이 마구 달리며 날뛰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국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이 일을 직접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애국 군인들은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병거든 무기든 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도망하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의 벽이 된 바다를 육지로 건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 천지에게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특별 병거 600대를 다 동원했으며 더 나아가 그 모든 병거에 애국의 장관들이 직접 탑승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 모든 것이 홍해에 수장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국의 모든 고급 인력과 군사력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최신의 전투기 한 대만 손실해도 군에 큰 타격이 될 텐데 나라의 모든 전투기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국을 꿈꾸며 군사력 증강에 힘썼던 애국은 그 새벽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군사력과 나라의 중요한 인력인 장관들과 제국의 야망을 홍해에 수장하고 만 것입니다. 애국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좀 뛰어넘어 출애굽 후 가나한 땅에 돌아간 지 500여 년이 지난 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국의 왕 바로아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출애굽 후 약 500여 년 만에 이집트의 왕과 솔로몬 사이에 국제정치에 꽂힌 정략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노동을 시켰고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그 애국의 왕이 자기 딸을 정치적 이유로 시집 보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도 솔로몬의 유일한 왕비로서도 아니고 천명의 부인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에도 고대 근동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이 바로 애국의 병거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로 보면 최신형 전투기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애국의 그 위력적이었던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애국 경제력의 마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남녀 120만 명 이상의 무인금 노동력을 다 내보낸 후 애국은 더 이상 고대 근동에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만 2000명의 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세가 500여 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애급 후 5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애국산 말들과 병거를 수입해서 자신이 타기도 하고 또 되팔기까지 하는 국제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국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계리요 말은 한 필에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경비요원들은 모두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방패 하나하나가 600세계리의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패는 몸을 다 가려야 하는 것이니 금방패라고 해서 크기가 작진 않았겠지요. 큰 방패를 든 200명과 작은 방패를 든 300명, 도합 500명의 그 경호요원들은 정말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힘이 저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방패에 든 금이 600세계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방패에 든 금이 삼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부함이 왕이 되고 난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자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애굽에게도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급기야 르호부함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사기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 방패들을 다 탈취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르호부함의 군인들이 금방패 대신 노수로 만든 방패를 들게 되죠. 르호부함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맞기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지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르호부함 시대는 애굽에게 이렇게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부함이 유다 왕으로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무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와를 노협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다섯 명이 백 명을 이기고 백 명이 만 명을 이깁니다. 국광과 안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로부함 시대의 애굽의 침략은 당시에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운명을 결정한 이오시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은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등장했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나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정말 어쩌다가 한 명씩 괜찮은 왕이 등장하곤 했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열한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오랜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지키지 않은 6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열한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과 백성 모두에게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당시 국제정세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오랜 친구 나라였던 스키타이의 배신으로 메대와 손을 잡은 바벨론에게 닌웨이를 빼앗겨 제국 아수르로서의 생명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아수르의 공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타이 대군의 무서운 공격 때문에 바벨론은 독립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키타이가 바벨론 쪽으로 돌아서자 근동의 패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겨우 하란으로 소수가 옮겨가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론의 그 왕은 닌웨이를 빼앗기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아수르와 닌웨이까지 차지하고 고대 근동의 해고로 떠오른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바론우고는 하란으로 올라가 일단 아수르 왕을 치고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차지해 애굽 군대와 연합한 다음 바벨론으로부터 닌웨이를 되찾은 후 오히려 아수르의 모든 것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차지가 되게 하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때문에 바론우고가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왕 바론우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곧바로 애굽의 바론우고를 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모기또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열한기와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론우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모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모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모기또에서 어이없이 남유다와의 치열한 전쟁을 벌인 애굽은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갔으나 느니웨 탈환에 실패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을 모두 잃은 바론우고 왕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론우고는 요시아 왕에 이어 이제 치리를 시작한 지 3개월 된 남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끌어가고 대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시 여호아하스의 왕은 23세였습니다. 11개화 23장 34절입니다.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리고 애굽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남유다의 왕 여호야 김을 압박했던 것이지요. 여호야 김은 왕이 된 대가로 애굽의 은과 금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11개화 23장 35절입니다. 여호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나 근동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 김 왕은 바벨론의 압력으로 3년간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압력이 더 거세지자 이번에는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서지요. 그러자 여호야 김 왕 4년째에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어서 남유다로 진격해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에 유브라 대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너부가네설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열한기야 24장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얘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 대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모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애굽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모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는 모두 애굽과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모기토 전투는 애굽과 남요다의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를 말하고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내려와 애굽을 완전히 점령한 즉 애굽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투였습니다. 모기토 전투로 유명한 모기토는 이스라엘 최고의 요새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또한 요한 게시록에서 모기토는 헬라어 암아게톤으로 음역됨으로써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기토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함으로 아쉬움이 남는 곳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르노구 입장에서는 모기토 전투에서 시간과 전력을 허비함으로 그들의 제국으로의 야망이 한풀 꺾이게 된 아쉬움이 많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간 애굽은 남유다에게 남은 힘을 과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의 기간은 겨우 4년을 채 못가고 애굽 스스로의 힘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근동의 대세가 이미 바벨론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동의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하자 당시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던 여우야킴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여우야킴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자 여우야킴이 바벨론에 3년간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자 애굽이 여우야킴을 더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여우야킴이 3년 만에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기에 이르지요. 그러자 바벨론이 직접 애굽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왕 누부가네사리 유브라데 하숙가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친 이야기입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왕 바론의고가 결전을 벌일 각오를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유브라데 강 연변의 갈그미스로 진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론우고의 의도를 알아차린 바벨론의 너부가네사리 바론우고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급히 유브라데 강으로 향해서 결국 애굽의 수십만 군인들이 모두 전사하고 애굽이 대패해버린 전쟁이 되었답니다. 갈그미스 전투 전까지만 해도 애굽은 근동에서 명목을 유지하며 지내었었습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애굽은 전 지역이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후부터는 제국으로의 야망을 키우는 것은 그저 한때 꾸었던 꿈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이 8세기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이 나일강을 잘 활용해서 농사라는 첨단산업을 일으켰고 천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음으로 풍령과 흉령관리 14년을 통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월등한 경제력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요셉의 후손도를 로해와 하여 120만 명의 무인금 노동력을 기발으로 경제력을 극대화했었으며 좋은 말의 생산지였고 병거를 활용한 무기를 가지고 제국으로 나가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은 그들의 제국주의를 한풀 꺾게 만들었고 500여 년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공주를 바쳐 혼인관계를 맺는 나라로 전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근동의 한 세력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자 애굽은 곧바로 세력을 키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아수르를 견제하는 정도의 힘은 회복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단은 200여 년간 한민족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때 이 두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의 조공을 바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수르 제국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애굽의 조공을 바쳤던 기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한기하 17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때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열한기하 23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 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언제나 전쟁의 위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세력 바벨론까지 등장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외교에 그들의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레유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교와 국방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대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피시팔세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회계를 촉구하면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아수르와 아직도 강대국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애굽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기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애굽의 멸망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이 망할 수 있을까 하는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차례로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애굽 제국 경영 키워드는 자연이었습니다. 일찍이 애굽은 나일강의 자연 조건을 잘 활용하여 농업을 일으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통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닥칠 것이 예고되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삼고 요셉에게 통치의 권위를 주기 위해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30세된 요셉을 애굽 권력의 핵심부에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왕의 기대에 200% 부응한 총리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은 7년의 자연축복과 이어지는 7년의 자연재난까지 놀랍게 잘 대처하므로 매우 성공적인 나라 경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흉년이라는 자연재난을 이용해 히브리 민족을 입애굽 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7년에 걸친 자연풍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어진 7년에 걸친 자연재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농부가 모든 신제품 농기계들을 도입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에 전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으시면 땅에 씨앗을 심어도 풍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7년간 풍년이 계속되었더라도 그 다음해에 얼마든지 흉년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조건이나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애굽은 그들의 탁월한 솜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간의 풍년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흉년 2년차에 요셉의 중요성을 높이사 요셉의 가족 70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흉년 2년차에 요셉의 중요성을 높이사 요셉의 가족 70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제국을 위한 정책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영화 살인 명령을 내리고 실시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군사적 행동에 의지를 보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 칠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입애굽시켰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세를 애굽 궁정 한가운데로 보내신 후 다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아홉 가지 자연재난으로 애굽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마침내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는 영화 살인 명령을 내렸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셨습니다.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국가 차원에서 그 생명을 자기네 마음대로 죽여 나일강에 버렸던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루려 했던 애굽 제국의 꿈이 히브리 민족의 군사적 저항으로 저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꿈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연재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이나 자연의 재해는 나라가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고 다 누리거나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인식이 지혜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제국이 만든 어떤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